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관중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이제는 태풍도 갔고요 우리 세계 젠버리 행사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에 이제 시끄럽고 떠들썩했던 그러한 이제 큰 이벤트들이 다 지나갔는데요 아쉽지만 다음엔 또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풍도 이제 지나갔는데요 태풍 피해 우리 또 815 가족분들 안 입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간 찐시앙 촬영하러 이제 여의도로 이렇게 오는데 바람이 춥던데요? 네 바람이 물론 이제 주말 되면 이제 다시 또 더워진다라고 하긴 하는데 공기가 확실히 아침에는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도 여러분들 한결 다음 주에는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주 정리를 해보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고 그리고 다음 주를 한번 준비해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잠깐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여기서 약간 판사를 좀 할까요? 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죠?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수가 조금 그래도 뭐 견주하게 버티는 것 같은데 미국이 조금 빠지고 있고 특히 미국의 나스닥이 좀 빠졌고요 미국의 나스닥을 주도했던 대표 대장주가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이번에도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약보합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CPI여서 금요일 밤에는 PPI가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계감도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또 살살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4%를 넘어서서 올라오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를 전반적으로 좀 자극하는 그러한 흐름 아니었나 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부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단기 단기로 과열됐던 종목들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는 이야기죠 그들에 대해서는 약간 차익실현도 나오면서 낙폭이 그리고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러한 모습도 이번 주 후반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이 오히려 좋게 발표되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출렁이는 그러한 모습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실적 시즌이 다음 주면 끝이 나는데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했던 많은 올랐던 과열 종목들은 이렇게 가격 조정을 좀 받음으로 인해서 적절한 조정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일부 섹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조금 우려했던 부분인들인데 그죠? 쏠렸던 수급이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나타나면서 시장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수보다는요 지수가 활발하게 막 여기서 2700, 2800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그죠? 왜냐하면 일단 저는 찬바람이 약간 불기 시작하는데 9월달 이후로 저는 오히려 시장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4분기는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죠? 상반기에 벌 거 확 당겨 놓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8월달을 까지는 종목 장세가 적어도 화려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막 초전도천이 바이온이 막 종목 장세 화려하죠 근데 9월을 가고 우리가 추석을 지나고 그때부터는 아마 찬바람이 불 때쯤은 4분기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미리 미리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도 어쨌든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미국 증시 끝난 내용들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제가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시간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원래는 제가 한 8시부터 9시 한 10분? 길 때는 15분까지 이렇게 방송을 했었죠 1시간 한 10분 15분 했는데 이번 주부터 제가 8시부터 8시 한 40분 정도로 제 아침 장시자점 방송이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815 모니터에서 저를 좀 배려해 주신 덕분에 아침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시장의 주요 특징적인 뉴스들 그리고 이게 결국엔 산업에도 영향을 줄 텐데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중에 주간 찐 시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PPI입니다 PPI 여기 보시면 프로듀서 프라이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라이즈 했다라냐 올랐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이라고 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PPI는 조금 올랐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중간에 뉴스의 키워드를 보면 US Future가 Fall 했다라는요? 미국 선물이 떨어졌다 After 뭐 뒤에 PPI 리포트가 나온 후에 미국 선물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미국 시장의 흐름 정도였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첫 번째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오일입니다 요즘 WTI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장시작전 방송에서 계속 해드렸는데요 자 WTI 크루드 오일이 최근에 거의 하이스코어 정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씩 먼저 한번 보죠 일단 PPI가 컨센서스가 0.2 였습니다 0.2 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여니까 0.3으로 더 높게 나와버렸네요 CPI는 오히려 이렇게 나왔는데 PPI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 야 이거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네 그러면 결국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전가를 한다?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할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여전히 물가는 조금 자극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불안감이 좀 생겼던 요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그래서 발표된 시점에 여기 밤 10시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PPI가 발표된 시점에 금리와 달러의 흐름들을 캡쳐를 해놓은 거니까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10년물입니다 10년물 10년물 미국의 장기금리죠 제가 장기금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튀면서 아 이게 이번 주 전체는 아닌데요 그 이번 주에 어쨌든 4%를 넘어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시장의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PPI가 딱 발표되는 시점에 금리 딱 보면 튀어버렸죠 그죠? 아 금리를 자극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움직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페드의 연준의 통화 정책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9월 20일날 동결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통화 정책 금리를 기준금리를 잘 반영해가는 것이 이 2년물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단기금리 근데 10시경에 보시면 2년물 금리도 여기에 있다가 위로 팡 튀어버렸네요 어 자극을 했네 그죠? 물가지표가 컨센서스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니까 금리가 위로 팡 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달러 한번 보고 볼까요 달러? 네 자 금리는 돈의 가치 화폐를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돈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위로 팡 튀니까 달러의 강세가 이렇게 통 튀어놨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중요한 물가지표들 같은 것들이 발표됐을 때 적어도 그 뭐죠? 채권금리 그 다음에 환율 달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자재까지 같이 보면 훨씬 좋죠 그래서 이 3대 요소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매일매일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변화를 살펴야 되는 중요한 요소다 왜? 제가 늘 강조 드리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상장된 기업들에 여기에 엮여져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환율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주들을 그죠? 수출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도 있죠 이자 비용 많이 내는 기업들 부채 많은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부동산도 영향을 주고 은행도 영향을 주고 원자재 그죠? 다 이게 다 우리나라 산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데이터는 내가 좀 재미없더라도 그래도 한 번씩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 번 보시죠 ppi가 올랐는데 뭐 때문에 올렸냐 from service로부터 올랐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서비스가 여전히 조금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의 ppi를 상승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에 인플레이션이 자꾸 이제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유가입니다 유가 최근에 유가가 85달러까지 이렇게 터치를 했다가 그죠? 85달러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83달러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80달러 돌파해서 지금 약간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우리 기름 그 가족 여러분들 주유하러 가신 분들은 다 아시죠? 기름값이 몇 백은 올랐네 그죠? 저는 그래서 작년 4월부터 8.15 장시작전 방송할 때부터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값을 잘 모르는데 집에서 이제 저희 애기들 공주님들 뭐 이렇게 픽업하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주유를 하고 하잖아요 그죠? 기름값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가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름값도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상승하는 유가가 얼마나 이제 물가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것만큼 금리 인하를 뭐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점점 요걸로는 올해 안에는 힘들어진다 그죠? 힘들어진다 연준에서도 뭐 많은 투자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금리 인하가 빨리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요런 생각까지 우리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US 크루드 스토리지라고 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루드 그러니까 오일 재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2023년이 요겁니다 요거 요게 뭐냐면 요겁니다 제가 그림 그려드릴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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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 요렇게 네 네 재고가 지금 다른 구간 대비해서 그죠? 재고가 아주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요런 부분들도 유가의 상승으로 자꾸 베이스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재고가 좀 낮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에너지 섹터 이야기를 드렸고요 몇 주 전이었죠 몇 주 전에도 제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금리를 올리는 것과 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조금 주춤하게 만드는 부분 두 번째가 공급망 투자 그죠? 공급망 투자를 많이 해서 에너지를 많이 뽑아내면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거고 그죠? 그러면 낮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된다 안 된다 지금 열심히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산업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뭐 1, 2년 만에 뚝딱뚝딱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당분간은 에너지 섹터를 우리가 계속 눈여겨서 봐야 된다 에너지 섹터에서 파생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 주도 이번에 뭐 재룡전기니 실적 잘 나와서 신고가 가는 거 다 보셨죠 그죠? 우리가 재룡전기 제가 이야기해 드린 지가 작년에 8.15 장시작전 방송하고 뒤부터 계속 재룡전기 재룡전기 제가 이야기해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엮여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밤에 신고가 가는 ETF 중에 하나가 종고점을 요렇게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ETF 중에 하나가 바로 이 XLE라는 에너지 ETF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안 좋았는데 1.54% 강세를 보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OP라는 ETF는 뭐냐면 원유를 가스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련된 ETF가 XOP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나스닥이 지금 꺾이고 있는 것과 달리 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시장의 한 축은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 포인트는 이쪽에 관련돼 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조선도 여기에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전반적으로 어쨌든 산업재 섹터가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술주 IT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장의 모멘텀을 살짝 꺾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테크에 대해서 조금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코멘트를 했는 게 뭐냐면 외드부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좀 뭐야 외드부시의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엔비디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회사들한테 그죠? 에이아이의 에이아이의 드라이브가 결국에는 기술지가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좀 짧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에이아이 성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한테는 큰 성장과 모멘텀을 줄 것이다 혜택을 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유명한 IT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월가에 대표적으로 IT 관련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 뭐 천조 정도 천조 이거 뭐 1억도 잘 못 만져보는데 그죠? 천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을 이제 10년 동안 투입을 할 거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돈이 투자가 되니까 이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될 거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끌 것이다 뭐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엔비디아를 이 중에서는 탑픽으로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뽑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이런 종목들을 세컨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죠? 주가가 문제는 최근에 그렇게 움직여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금요일날 끝났던 반도체 섹터 쪽에 IT 쪽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가 3.6% 빠졌고요 3.6% 4.5% 다 빠졌습니다 아 우리 월요일날 우리 반도체 아 약간 좀 걱정스럽네요 그죠? 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월가에서는 보통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이상 빠지면 어? 야 이거 대세 상승이 일단 일단락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고 조금 여유를 잡아서 20%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여기서 이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고점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해서 금요일날 종가까지 엔비디아의 낙포를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14%가 빠졌네요 야 이거 조만간에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이제 약간 대세 상승이 좀 단기적으로 꺾였다 라고 볼 수 있는 하락률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두 개의 은봉이 만들어지고 여기를 밑으로 하회할 때부터 계속 당분간은 저 두 개의 은봉이 상당히 기술적으로입니다 기술적으로 무거운 에너지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지금 계속 이렇게 조금 낙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빨리 이제 바닥을 좀 잡아줘야 그죠? 엔비디아가 바닥을 좀 잡아줘야 나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우리 IT 관련주들도 좀 힘을 낼텐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어디죠?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 자 테슬라는 이 하락갭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테슬라는 하방의 에너지가 이제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걸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그죠?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인축가가 조금 늘리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의 3주째 그죠? 물론 금요일날 아래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10%에서 또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거의 전저점까지 이제 왔는데 여기에서 다음 주에는 좀 기술적 반등을 줄지 그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 갭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꽤 무거운 하방에 에너지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양축이 전기차의 테슬라 그 다음에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좀 살아나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개별 테마 다른 개별 종목에서 뭔가 좀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저는 중국을 별로 좀 긍정적으로 아무리 중국에서 지금 부양책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별로 신뢰가 안 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주말에 금요일날 중국 관련된 중화권 증시가 또 큰 폭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컨트리 가든의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 전체 부동산 프로퍼티가 지금 우려감을 느끼고 있고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제 중국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으려면 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시보레이트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이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입니다 상하이 있는 은행들끼리 주고받는 단기 초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기 조달하는 금리가 팍 튀어버린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기불보다 장기물의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팍 튀어버린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뭔가 살짝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주 초반부터 컨트리 가든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금요일날 보니까요 금요일날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여전히 오버나잇과 2주짜리 금리 사이에 1주짜리 금리가 있는데 이게 2주보다 금리가 살짝 높네요 순서대로 되지 않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게 툭 튀었다 이렇게 돼 버리는 모습 그래서 여전히 조금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중국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해지수 금요일날 2% 하락을 해서 다시 200일 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중국은 당분간은 글쎄요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심을 중국 쪽의 비중을 굳이 크게 올릴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200일 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자 심천 200일 선을 아예 화끈하게 더 이탈을 확 해버렸네요 그렇죠? 2% 가깝게 하락하면서 전저점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를 바닥으로 이제 또 기술적 반등 해줄지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고 홍콩 항생 200일 선 위로 갔다가 다시 200일 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중화권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뉴스들로 인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아나를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위아나 자 중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는 중국 부동산에 대한 경고성 기사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경기에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렇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중국의 통화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그 나라의 경기가 불확실해지는데 그 나라의 통화가치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트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 달러 위안이다 자 그래서 앞에 통화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 초보자분들 저희 방송은 고수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제가 방송하는 내용이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고수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본인 우리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 생각대로 그냥 고수분들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틀리게 말한다고 해서 굳이 저한테 막 욕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잘하시면 그냥 본인 생각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저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네크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을 이렇게 도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환율이 달러 위안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통화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통화가 강세를 보인다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차트가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니까 뒤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겠죠 반대로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올라가니까 앞에 통화가 강세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이번 주 후반에 들어와서 다시 아주 약하게 움직인다 왜?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이 우려감이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그죠?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달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매크로 여기서 마지막이죠? 그 다음은 종목 이야기 워밍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슬슬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인트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다 종목 보는데 산업 보는데 업종 보는데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마지막으로 미국의 위험 지표가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고 엔비디아 빠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도 나왔고 최근에 하일드 스프레드 안전한 곳곳에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들의 이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위기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 살짝 4%를 터치하는 듯 하더니만 그죠? 여기 보시면 8월 들어와서 살짝 올라가는 듯 하더니만 다시 지금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네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뭔가 어 시스템적 위기나 뭐 이런 우리가 금융위기 같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 팔아가지고 지금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는 일단 아니고 그냥 일부 올랐던 업종들과 금리와 뭐 등등의 이유 등으로 좀 과열을 좀 시키는 그러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시장이 팡팡 올라가는 그러한 환경은 이제 아니다 아니다 하반기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뭘 봐야 될까 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어 일단은 2분기 실적 호전 여기 보시면 2분기 실적 호전주 오늘 하나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어 뭐 따라 살아 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따라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관련된 종목이 2분기 실적 나온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한번 보자 라는 걸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음 자 일단 어 SK하이닉스가 있고 반도체 장비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부터 23년도까지 이렇게 같이 그려보면 반도체 장비주들을 묶어놓은 지수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거의 제가 연동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상관관계가 높다 라는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 옛날에 다 같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음 자 빨간색이 하이닉스 주가고요 검은색이 반도체 장비주들 주요 종목들 제가 5개인가 6개 묶어서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그죠 올라갈 때 같이 떨어질 때 같이 이러한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주가는 언제 올라간다 최근에도 보면 최악에서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예 기대감이 생기고 감산이라는 이슈가 이제 확실히 불거지면 하이닉스는 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으라운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장비주들도 바닥을 찍고 이제 턴을 좀 하게 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왜 결국에는 감산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재고 다 털고 나면 수요 대비해서 이제 공급이 조금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뭘 합니까 뭘 하죠 결국엔 결국엔 또 투자 하잖아요 그쵸 결국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장비 또 반입하고 요게 이제 결국에는 사이클로 계속 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최악을 지나서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오면 장비주들도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근데 최근에 뭐 그 뭐죠 후공종 쪽 HBM 장비주들 있죠 HBM 장비주들 이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어 일부에서는 야 이제는 전공종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전공종 장비주들도 예를 들어서 테스 그죠 원익 IPS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그 다음에 유진테크 네 이런 종목들 PSK 네 이게 전공종 장비주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시겠지만 장시작전 방송이나 뭐 제 찐시황 시간에 이러한 전공종 장비주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HBM 쪽에 특화된 것만 봐도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이들 관련주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 한번 보세요 테스 자 테스 한번 보죠 테스 그죠 네 크게 움직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움직인 것도 없이 한번 요렇게 움직였다가 어 색깔을 잠깐만요 요거 조정을 좀 할게요 잘 안 보이시죠 우리 가지 여러분들 네 회색이니까 좀 굵게 네 그죠 그냥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에요 지금 202선 부근까지 예 올라온 게 없죠 예 전공종이 여기에서 움직일 이유가 아직 없는데 움직였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있나요 또 어 원익 IPS 자 이거는 올라간 거 다 반납하고 더 21선까지 완전히 와 있네요 다시 201선까지 초록색 선이 제가 201선이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 정도 오니까 저는 차라리 여기서는 이제 길게 보는 분들한테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위치로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에가 아니라 저렇게 흥분해서 올라갔을 때 추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공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죠 뭐 좋은 게 없는데 뭐 그리고 하이닉스가 돌아서곤 있지만 아직까지 음 스페셜티 반도체인 HBM 쪽만 좋은 거지 법령 쪽으로 좋아지는 신호는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사도 되는데 그죠 이게 이번에 뭐 뭐 후공종 관련 그 HBM 관련 주들이 너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전공종 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슈팅해 버렸는데 결국 원위치 해버리잖아요 그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이제 202선 부근에서는 앞으로 내년도 가면 하이닉스도 이제 설비 투자 다시 할 것이고 그때 되면 장비주들 이제 장비 사겠지 그죠 뭐 팔주 나오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본다면 천천히 이제 이런 가격으로 떨어져 있을 때가 오히려 이제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암튼 저는 뭐 급하게 보고 싶지는 않고 어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또 뭐 있었죠 유진테크 네 ALD 정착 장비죠 네 유진테크 자 이것도 보세요 이번에 올라왔던 거 그대로 반납을 해가지고 어 출발한 시점보다 그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네 이게 시장은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PSK 까지 한번 볼까요 PR 스트립 장비 자 PSK도 2002선까지 다시 오히려 떨어지네요 네 자 그래서 전공중 장비주들 대부분이 별로 에 섹시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그죠 안해요 원위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전고점을 돌파한 장비주가 하나 있어요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그 종목이 음 요 종목입니다 네 뭘 하는 종목이냐 자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공정에서는 항상 진공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진공 진공 그 다음에 뭐 뭔가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진공복 복장 착용하고 막 머리에도 다 이렇게 쓰고 들어가서 연구원분들이 현미경 들여다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클린룸도 만들고 그죠 챔버라는 게 있는데 챔버 여기 챔버 있네 챔버 웨이퍼 동그란 웨이퍼가 들어가는 공간 거기에서 막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챔버는 진공 상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이 더 압이 높을수록 고진공 초고진공 극고진공으로 가는데 주로 반도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진공과 초고진공 사이에서 움직인다 만들어진다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불순물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는 진공 상태에서 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 진공도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펌프가 필요한데 이 L.O.T. 백퓸이라는 회사의 장비를 하나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지에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L.O.T. 백퓸이 L.O.T. 백퓸, 백퓸이라는 게 이제 진공 아닙니까 그죠 진공 펌프를 하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보실까요 어? 지금 분명히 장비주들 업황은 안 좋고 그죠 이걸 2분기에 기록했네? 뭐지? 뭐지? 그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금요일 밤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2분기 실적을 가지고 어? 잠깐만 이게 400억 아 이게 매출액이 뒤에 가 있군요 네 자 이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매출액 한번 보세요 뭔가 이상하네요 그죠? 계속해서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그려보니까 성장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네요 반도체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욱 더 정고점을 돌파해서 이번에 영업이익이 캔델을 크게 한번 보세요 다른 4개 분기 합산 차트에 비해서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을 넣은 4개 분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2Q 그 다음에 1Q 작년 4Q 작년 3Q 그죠? 요게 4개 분기 합산 차트가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면 최근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뭔가 이 회사는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과 달리 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어 버틀러인가요? 버틀러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이거 한번 그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수주 장고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한번 보시죠 요게 초록색 선으로 되어있는 수주 장고 요거 한번 보시죠 순수주는 보지 말고 수주 장고가 드라마틱하게 요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올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장고는 요기가 10억 단위기 때문에 2천억을 넘어섰다 수주 장고가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어? 이거 발주가 뭔가 나가는 게 없을 텐데 반도체 장비 쪽에 신기하네 그죠? 네 그래서 순수주액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특히 차이 나는 부분은 아래쪽 요거는 국내고요 요거는 해외 쪽입니다 어? 아 그럼 이 회사의 뭔가 수주는 지금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네 그죠? 요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진공 펌프 권식 진공 펌프 같은 뭐 이런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키워드는 지금 보면 태양광이네 어? 키맨이 최근에 태양광의 설치량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장시작전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 이 회사 태양광 관련 주네 금요일날 제가 사실 장시작전 방송에서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주가 빠져 있을 때 어... 유가가 올라오면 대체제로서 태양광 쪽이 부각이 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L.O.T. 백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요거는 반도체 장비주의 성격으로 올라온 게 강할 것이고 만약에 주가가 위로 튄다면 L.O.T. 백퓸은 태양광으로 아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다 라고 제가 아마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날 이미 장시작전 방송에서 카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글로벌 태양광 설치 용량이 올해 최대에 이를 것이다 뭐... 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음... 한번 보시면 어... 2022년에 글로벌 누적 설치량이 1.2 근데 올해가 6이네 6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얼마만 됩니까? 다섯 배 정도 되나요? 아 여섯 배? 네 다섯 배 정도 올라오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는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 중국이 태양광 설치 용량이 최대에 이를 거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중국 지도 보여드리면서 동부지역에 매우 뜨거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 전력난 이야기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태양광 쪽에 설치 용량이 최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에도 엄청나게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된 이 LOT 백퓸의 태양광 관련된 매출을 보니까 작년에 1200억에서 올해 2500억으로 그리고 올해 이후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특히 태양광 신규 모델 고사양 비싼 거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걸로 판매 시작되면서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 용량 추이와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 신규 설치량 자체가 세로 막대 그래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증가율도 60%, 70%씩 작년 올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설치 비용, 설치 원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데 대신에 폴리실리콘이나 셀이나 모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죠 그죠? 힘들었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설치하는 사람들은 어? 많이 싸졌네 그죠? 태양광 관련된 장비들이 그죠? 소재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낮아져서 설치하는데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유럽이 아니라 중국은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이 설치량이 지금 더욱 더 증가, 성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시면 그래서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라는 건데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나 셀 모듈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설치량은 더 증가를 하고 있다 라는 건데 왜 그러면 떨어지냐 최근까지 공격적인 증서를 계속 했거든요 공격적인 증서를 하면서 그래서 폴리실리콘이 공격 강이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니까 당연히 실리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웨이퍼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는 태양광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나라 한화솔루션의 주가도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태양광 설치 수요는 한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원래 견조하게 아니죠 뭐 상당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이 중국의 태양광 모듈 수출량도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견제를 미국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이 워낙 싸고 하니까 이렇게 글로벌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태양광 이야기 해드릴 때 같이 해드렸던 이야기가 ESS가 같이 붙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간헐성 간헐성 태양광의 간헐성 풍력의 간헐성 때문에 반드시 친환경 에너지 쪽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ESS가 같이 붙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에너지 저장장치입니다 그죠 에너지 저장장치는 경제성과 안정성 때문에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를 채택해서 이 배터리 베이스 ESS를 설치하는 용량이 설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전기차의 성장보다 전기차 배터리 성장보다 ESS 배터리 향에 성장이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가 많이 채택됨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단 별로 없지만 거기 2차 소재단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태양광 산업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름 폭염은 거의 피크 막바지지만 전력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에 태양광 설치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격적 증설이 마무리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이 가격 바닥을 조금 통과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에르투 백퀸이라는 회사는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삼성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7.12%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 반도체 진공 펌프를 열심히 해오던 회사고 삼성전자가 2대 주주고 이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에르투 백퀸이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됐냐 에르투 백퀸이 수급 한번 보시죠 수급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해서 금요일날 올라오니까 다른 장비주들처럼 반도체 반도체 장비였으면 이 회사가 전고점을 금요일날 뚫었을까요 다른 종목도 다 밀렸는데 그죠 그럼 이 회사는 지금 뭐로 움직인다 반도체 장비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국 향으로 중국에 태양광이 엄청나게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중국 향으로 태양광 태양광용 진공 펌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숫자가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지금 이 에르투 백퀸을 움직이고 있는 거다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은 태양광 쪽으로 움직이는데 반도체가 언제부터 서서히 올해 말 내년도가 가면 반도체도 바닥을 잡고 투자 이야기가 솔솔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감상 끝나고 재고 다 털고 나면 그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반도체 모멘텀도 붙겠죠 그래서 지금은 에르투 백퀸이 태양광 모멘텀으로 가는 거지만 결국에는 추후에 반도체까지 본업도 붙어버리면 어 앞으로 성장이 조금 중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업펀드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좀 팔았네요 그죠 연기금이 좀 샀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그냥 꾸준하게 좀 사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보면 제가 이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그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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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도체면 미국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랐을 때 이게 반도체로 움직인 거면 안 갈 거고 에르티 백퀴이 만약에 제가 보고 있는 태양광 관련주를 시장에서 인식을 한다면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육가 오르면서 반등을 살짝 줬기 때문에 그때는 이 종목도 움직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날 종고점을 이렇게 돌파했다가 윗거리를 좀 달아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무거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태양광 쪽이 중국의 설치량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같이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금요일날 유가가 83달러에서 85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유가가 비싸니까 대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드패리티 옛날에 용어 많이 생각나시죠? 그죠? 태양광, 풍력 이런 그리드패리티 이야기가 있는데 유가가 고공행진을 한다? 그러면 태양광과 풍력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끝나는 것들을 보면 신성 ENG가 8% 상승하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네요 자 에러티베큐은 외국인들이 주로 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으로 보는 관심종목으로는 GNBS 에코라는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이 3%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라는 모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뭐한다? 스크로버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도 유해가스가 나와서 스크로버 장치를 설치를 하지만 이 태양광 쪽에서도 이 GNBS에 스크로버가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국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특히 내년도부터 인도향을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NBS 에코도 가족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뭐 기타 밑에 있는 종목들은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어 시장에서 2분기 실적 호전주입니다 왜 계산을 한번 잠깐만 제가 해드릴까요 네 2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왔고 밸류에이션은 잠깐만 한번 체크해 보면 0309 자 LOT 베큐 어디갔어 L OT 베큐 밸류에이션은 다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어 반기보고서 반기보고서 형태로 나왔네요 그죠 반기보고서 형태로 나왔는데 여기 들어가면 쭉쭉쭉 내려가면 여기 나오죠 영업이익이 293억이네요 293억 반기에 293억입니다 반기에 293억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293억 그죠 그러면 반기에 상반기에 293억이니까 어 하반기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요 러프하게 그죠 야 586억 정도 벌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회사 시가총액은 얼마에요 시가총액 4586이네 4586 그죠 4586 어디갔어 네 45 45 4586 네 그죠 이게 시가총액 이게 23년 예상 영업 이익 네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음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거 시가총액에다가 예상영업이익을 나누면 되잖아요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밸류에이션이 대략적으로 나오죠 네 몇 배? 7.8배 그죠 네 7.8배 아 이 회사는 약 7.8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구나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 4천억 정도로 1배 7배 미만으로 떨어지네요 그죠 그럼 주가가 떨어질 때 기회인가 위기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왜 시장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이 무슨 이슈가 생겨서 순간적으로 확 흔들린다 그러면 원래 예상영업이익이 요정도 되는데 밸류에이션은 더 떨어지니까 앞으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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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기회 아닌가 요런 식으로 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지금 기준으로는 금요일날 기준으로는 종가 기준으로는 7.8배 정도 된다 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강 이야기를 했으니까 풍력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풍력은 유럽 쪽으로 그죠 모멘텀이 있습니다 유럽은 태양강 보다는 풍력 쪽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풍력은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정부 정책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뭔가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쪽이다 제가 8월 2일날 요렇게 말씀드렸죠 중장기 관점에서 조금 봐야 되는 새로운 우리가 아이디어 중에 로봇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5월 6월달 말씀드렸던 거 연장이다 여전히 조커에 보고 있다 근데 최근에 로봇이 단기간에 너무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로봇 그 다음에 풍력 원전 정부 정책 수혜지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인디아 인도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쪽 네 그거인데 자 한번 보시면 어 정부 정책 발표한 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풍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 태양강이 참 태양강은 빠져 있죠 그래서 태양강은 우리나라 국내 모멘텀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고 자 원전 설비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원전 그죠 해상풍력 운송 설치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가 우리 국내 정책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하반기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해상풍력 쪽에서는 저는 KT 서브마린이 하반기에 수익성이 원가가 많이 비용이 많이 좀 줄어드는 부분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해상풍력 구조물 설치하면 바다에서 그죠 그죠 케이블을 포설하고 매설하고 해야 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LX 전선하고 LX 전선한테 배를 포설선을 매입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해상풍력이야 뭐 CS 베어링 CS 윈드 이런 기업들도 있는 거고 그죠 원전이야 뭐 이미 다들 아시는 종목들이고 이제 모멘텀이 정책이 언제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아직 첨단 로봇 산업 전략 관련된 정책이 로봇도 안 나왔는데 주가가 로봇은 단기적으로 좀 이제는 슈팅이 나와서 여기 구간부터 제가 막 편성해서 따라 붙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이제는 이제 남들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남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안 보고 있을 때 그죠 에 우리는 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계속 제가 이야기 해드렸던 구간은 언제였습니까 이 구간 아닙니까 이 구간 5월달 6월달 2차 진지 막 올라가고 뭐 하고 있어서 그들을 따라잡기 힘들다면 차라리 지금 남들이 안 봐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로봇을 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9만원에서 지금 15만원까지 순식간에 정거점 돌파하면서 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그래서 뭐 조금 쉬어가는 가격 조정이 좀 나오면 어떨까 싶은데 좀 안 오른 종목 중에서는 자 뉴로메카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포스코하고 뭔가 협력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뉴로메카가 포스코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좀 업데이트 하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혹시 뭐 지분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 것처럼 뉴로메카도 뭐 그렇게 될지 뭐 그런 부분들 뭐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락업 물량이 걸려있는 부분들 때문에 단기로는 뭐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스코와의 협력 관계를 잘 보면서 그러한 스토리는 한번 스스로 계속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저도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뭐 페인트 쪽으로 국토화학이 인도 쪽으로 뭐 판매 물량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인도 쪽으로 수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반도체 가시고 그죠? 반도체 가시고 그 다음 전기차도 지금 조금 전반적으로 좀 쉬는 그런 그림이라면 일단 전기차의 모멘텀이 보시면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또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 전기차 보릿고개 살 사람은 다 샀나 판매량 증가세 뚝 생각했던 것보다 판매량 보급률 자체가 우리가 요렇게 생각했던 게 요렇게 완만해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지금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보조금 축소 그 다음에 보조금 축소를 해서 차 가격 비싼 거 등등 그 다음에 뭐 불편한 여러가지 이유들 충전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판매량 증가가 안 나타날 수 있고 보급률이 떨어질 수 있는 보급률이 그렇게 가파르게 안 올라온다면 이 모멘텀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최근에 그 제가 데이터를 넣어놨나요? 데이터를 안 넣어놨나? 잠깐만요 음 양극재 데이터를 제가 안 넣어놨네요 양극재 수출 데이터도 지금 8월 10일까지 업데이트를 해보면 좀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2차전지 모멘텀이 조금 약간 소강 상태고 그러면 쏠렸던 수급들이 좀 빠져나온다면 결국에는 시장이 지수가 움직이기 힘들다면 저는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바이오 거기다 특히 제가 제일 강조드렸던 거는 지난 5월 달부터 강조드렸던 건 뭐죠? 분명히 비만치료제 관련된 이야기가 그리고 이 키워드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LP1이라는 키워드 그죠? 비만치료제 그 다음에 롱 액팅 기술 네 이런 것들부터 지금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상업펀드 쪽에서 이번 주에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주간 상위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수 강도가 강한 종목들 상업펀드에서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뽑아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종목들이 다 네 뭐예요?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특히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인벤티즈랩 펩트론 이 두 개가 제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롱 액팅 기술 주사 한번 맞는 것을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매일 맞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술들 그죠? 이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다 비만치료제와 함께 예 말씀드렸고 음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오스테오닉 그 다음에 브로노이 이런 종목들도 다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면 일단 이 보로노이 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로노이 이름도 좀 특이하죠 그죠? 보로노이 부터 한번 보시죠 자 무슨 이슈가 생겼냐면 금요일날 다케다 제약에서 임상 3상 실패 이게 뉴스가 나왔고요 보로노이의 오릭 114가 부각이 될 수 있다 라고 요렇게 나오네요 예 이게 뭐냐면 비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엑스키비티 라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 개발 중단이 되면 어 오릭 파마 라는 여기에서 지금 10월달 에스모어에서 임상 일상 데이터 공개하는데 요게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보로노이가 왜 이게 관련되어 있냐 음 일단 오릭이 그 뉴스와 함께 금요일 밤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11% 예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다케다 제약의 저 임상 관련된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네 자 이 자료는 보로노이의 IR 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파이프라인 중에 뭐가 있냐면 음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 파트너사가 오릭이네 그죠? 오릭입니다 그래서 기술 예전을 오릭한테 일부 뭐 기술 공유를 한 적이 있고 그게 지금 10월달에 에스모어에서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왜? 경쟁사가 지금 임상 3상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잘 나오면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보로노이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로노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약 개발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로노이 이거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낸 후보물질 그죠? 후보물질을 가지고 자체 자기들이 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초기의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기도 하는 이게 뭐죠? 우리 라이센스 아웃이잖아요 라이센스 아웃 하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이러한 이력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어? 그러면 키맨이 순수 바이오 보다는 최근에 AI가 핫 트렌드니까 이게 접목된 쪽이 히트다 히트 이란 이야기를 제가 그죠? 이쪽을 접목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루니, 뷰노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렸던게 JLK였고 그 다음에 강조드렸던게 뭐였죠? 지니너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요런 종목들도 바로 AI와 바이오가 접목을 한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르노이의 투자자물 매매 동향을 보니까 상업폰드가 들어오고 있고 그죠? 연기금과 투신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 그래서 기관에서는 약간 중리 포지션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상업폰드와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쌍거리 매수가 좀 들어왔고 개인체화분들이 좀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 자 근데 보르노이는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가 뭐죠? 코액트 바이오헬스케어 액티브 펀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강조를 상장될 때 출시될 때마다 ETF 나올 때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초보자분들이 바이오는 변동성이 크니까 나는 아예 안 보겠다 라고 하면 끝까지 안 보시는게 맞고요 그냥 아 저런게 시장에서 움직이는구나 정도로 시장의 흐름은 감각은 유지해야 되니까 알고는 계셔야 된다 단 내가 그러면 초보자인데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해보고 싶다 라면 한 종목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적어도 이들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를 하면 리스크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대신에 하이리턴도 없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신규로 이 액티브 ETF 바이오펀드가 진짜 오래간만에 출시가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 그죠? 민수아 이 대표가 얼마나 열심히 이걸 심혈을 기울이겠냐 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디있죠? 어디있죠? 어? 여기 제가 안 가져왔나요? 응 안 가져왔네요 자 보시죠 이번 주에 매일 그 ETF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5.3% 목요일날 1%씩 각각 금요일에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게 큰 폭으로 상한가가 10 몇 퍼센트 보르노이는 15% 올랐는데 이거는 1% 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고수익 고위험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바이오 쪽에 내가 조금이라도 흐름을 따라오고 싶다 같은 어? 지금 바로 뉴스가 나오네요 때마침 무섭게 오르네 1700원 넘은 휘발유 상승세 계속 야 이거 정유주 사야되겠네 그죠? 정제마진 좋아지고 있고 자 아무튼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가 담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찾아도 된다 예 꽤 똘똘한 것들을 연구해서 담았을 거 아니에요 기관 투자가들이 예 펀드 매니저들이 음 거기에 보르노이가 3% 정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특이한 거는 보면 특이한 거는 보면 제1K 있잖아요 제1K가 5%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루닛은 3% 4% 그 다음에 뷰노는 1.6% 밖에 안 당겨져 있네요 그죠? 요 제1K가 훨씬 더 그들보다는 많이 당겨져 있네요 예 그리고 저는 좀 이제 신선한 거 루니 뷰노 제1K는 이제 조금 신선한 맛이 덜 하죠 오히려 조금 3% 비중 정도로 들어가 있는 보르노이 그 다음에 퓨처캠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이거 뭐죠?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그죠? 퓨처캠도 요 ETF에 들어가 있네요 요 종목도 수급이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목요일날 말씀드렸나요 뭐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렇죠? 퓨처캠 요렇게 가고 있죠 네 네 근데 거래랑 한번 보시면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아직까지는 안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4%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가 있네요 네 이게 음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GI 이노베이션 오 요거 좀 낯선 종목이죠 GI 이노베이션 한번 보죠 어디갔어 네 자 GI 이노베이션도 GI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어 것을 가지고 있는 에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효율 스크리닝 시스템으로 최적의 이중융합 이중융합 단백질 후보물질을 조기에 발굴해서 요거를 활용하는 그래서 빠르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요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기업인데요 음 이 종목도 보시면 사업펀드가 아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사고 있는 종목 기관들이 그래서 꾸준하게 사고 있고 외국인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GI 이노베이션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펀드가 관심을 가진 쪽이 바이오고 바이오 중에서도 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꽤 똘똘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GI 이노베이션은 특히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보로노이도 그렇지만 자금 조달하는 부분들이 항상 바이오 쪽에는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자금 조달 왜 바이오는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상증자라든지 항상 뭐 돈 끌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바이오는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조달 비용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들 종목들은 보시면 GI 이노베이션도 3월 달에 상장했습니다 이제 5개월 지나고 있는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상장할 때 자금 조달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라든지 자금 조달 이슈도 별로 없다 그죠 보로노이도 그렇고 보로노이는 최근에 또 약간 증자 관련된 이벤트가 또 한번 있었죠 네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 주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인데 그런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요렇게 정고점을 돌파한 자리부터 2만 5천원부터 GI 이노베이션은 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그림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좀 힘들다 바이오 쪽은 그러면 뭐 이러한 ETF라도 직장인 분들은 퇴직연금으로 ETF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요런 것들을 사모펀드를 사모펀드에서 산 종목들 요런 것들을 샀는데 사모펀드에서 샀는 게 딱 비만치료제와 AI와 바이오가 접목되어 있는 쪽 그리고 이 코엑트 ETF 바이오 헬스케어 ETF에 들어가 있는 접목들 위주로 사모펀드가 공략을 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보시고 자 8월 중순에 바이오 ETF가 타임 폴리오 자산 운영에서 또 출시가 되고요 8월 말에도 이제 신안에서 그 헬스케어 소부장 관련된 뭐 의료기기라든지 요런 것들을 담는 ETF가 또 출시가 되죠 그래서 8월 남아있는 8월 동안은 계속 그 부분들이 뭐 좀 모멘텀으로 바이오 쪽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라는 거 과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 호전주 중에서 뭐 우리 반도체 쪽에서 하나 뭐 태양광 관련주 쪽으로 엮여있는 것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좀 움직인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는 어려운 구간이라면 이렇게 바이오와 같은 또 틈새 시장이 미국에서도 어 금요일날 바이오 쪽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라일 릴리라든지 일라일 릴리 머크 존슨앤존슨 이쪽 섹터는 나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와 함께 우리나라도 이쪽에서 또 틈새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공부하신 분들은 요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거 말씀드리고 초보자분들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 버렸는데요 가족 여러분들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 저는 내일 월요일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지금까지 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의 스트리트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며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증기법 껍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펜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